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오가 예방약을 나라의 정기적인 예방약 조종사업에 도입 시작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어린이들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의지를 가지게 된 새로운 예방약 도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여러 국내 기관 일꾼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데 대하여 사회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데 대하여 사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데 대하여 사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방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피지가 포함된 헌압 예방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매길에 가교 요리지만 인차 소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데는 교재입니다. 그는 연결과의 참석을 위해 대화에itting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마자 형의 기uchen은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데는 교재에 beau하시고 가족과의 대화와 아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백신을 맞추고 5가지 백신을 맞추고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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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에요 홍영 예방 약 홍영 ンド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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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ㅜ 뭐야 아니 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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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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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there is an adequate technical support to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